500만 원이 넘었을지 오늘 정말 아슬아슬했는데요 오늘 총 모금액은 합해서 500만 3,100원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요 두들씨가 오늘 기부금을 위탁가정에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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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거 저거 아아 저거 저거 네 고맙습니다 좋은데 수고하 친가정에서 잘할 수 없는 위탁아동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오시지? 2시 1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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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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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2시 감사합니다.